런쥔이 근데 왜 이렇게 멸래가 좋아? 하나 얘기하세요 마스크는 우리 그건 플래시! 우리 무릎은 참네? 기다려 기다려 잠깐 조식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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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옆방으로 이동할까요? 네. 이렇게 정리 안 하고 그냥 간다고요? 왜 색깔 형이 칠한 거야? 거짓말. 형이 이런 센스가 있었다고. 난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면서 이 색깔들이. 어때 이 곰돌이? 괜찮은 것 같아. 봤어요? 아 미쳤다. 곰돌이 귀여워. 귀엽지? 저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 순간 찍은 게 너무 재미있어요. 아니 엠저씨 귀엽 지금... 애교 배틀! 이겼다. 오케이. 나 없어요. 이어가고 있어. 오케이. 애교 배틀. 류하어엌. ㄱ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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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ㄱㄹ ㄱ ㄱ 귀엽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원래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었어요 마크 형이나 애들 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칭찬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그냥 자신감 있게 나대로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귀요미다, 자신감 있게. 그게 좋아요. 귀여워질라 하지 마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최근 내돈 내산한 것은? 하얀색 후드티.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하얀색 후드티는 우리 마크 형이 제 생일을 맞이하여 준 선물입니다. 내돈, 내돈 런산했습니다. 네. 어, 이거 품이 있는데? 너무 잘 친다. 어우, 잘한다, 잘한다. 오른쪽 하람도 안 보여. 춤밖에 안 보여. 대박, 대박, 대박. 런쥔, 런쥔, 런쥔이 네 노래예요. 진짜? 아니, 이거는 이대로, 이제 이대로 갑시다. 이대로, 이대로 가, 이대로. 저는 저거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정확한 그게 안 나와. 오케이, 간격.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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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 그, 그쪽 다 있어요. 추워. 아, 이거는 내가 전화해. 아,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하하. 아, 하하하. 세일을 닮은 런쥔아. 너를 위한 단어는 하나야. 순수.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런 거 런쥔이 옆에 있어야 돼. 내가 보여줄게. 우동에 불린 지상마저 부었나요? 아니야, 아니야. 안 부었어, 안 부었어. 아니, 자름이었어요. 21번에 잤어요. 그러면 지상한테 부었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지상에 굉장히 신경 써요. 굉장히 제가 런쥔이 오늘 되게 작다라고 보는 분위기인데 평소에도 작지만 오늘은 의자가 좀 낮은 의자여가지고 맞아요. 그냥 작다고 지금 생각해. 런쥔이 진짜 미치게 사랑해. 고마웠습니다. 마크 형 거 보여줘. 마크 형 거 보여줘. 런쥔이. 런쥔. 런쥔. 하쿤 그만하실게요. 커팅 시. 먹을 거야 지금? 먹고 싶어? 이거 아이스크림 케이크야? 아니야, 녹차 그냥. 슈퍼하고 가서 좀. 그럴까? 맏을? 마스? 어렵다. 다른 걸로 갈게요. 아니, 슈퍼하고 좀 배려 해줘야지. 아니, 슈퍼하고 좀 배려해줘야지. 아니, 슈퍼하고 좀 배려해줘야지. 아니, 참고님. 얘는 왜 배려 안 해줬어? 그랬더니. 한 가지 그 양쪽의 장애가 있는 모습이 그가 야묘한 장미에 있는지 그게 훌륭한 장미에 있는지 그는 가방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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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장미에 있는 장미에 있는지 누구도 모르겠는데 춤이 되게 잘 모여서 밸레에서 많이 하죠. 이런 걸 안 했냐고. 이런 걸 안 했냐고. 근데, 좋은데. 케빈아. 아, 귀요미들이 또... 치는 척을 할까? 아니면 들고 있어요? 아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오륙을 쳐주세요. 오륙을 쳐주세요. 자, 그러면 렛츠 고. 아, 진짜 안 맞아. 렛츠 고. 원래 사실 저희 둘은 디자인으로 약간 좀... 네, 좀 안 맞아 보이긴 한데, 일단 이름이 뭐예요? 일단 똑같이, 둘 다 한 번에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바이 퓨처. 아, 그래도 맞췄어. 고생들인 줄 알아요? 그래도 맞췄어. 우리 또 디자인들이 바쁘시니까 지금 또 스케줄 있거든요? 지금 루이 띵통 스태션 보러 갈까요? 루이 띵통. 루이 띵통. 룬진이 채널판 아니야? 채널판. 렛츠 고. 루이 띵 거. 너 가져. 그래. 내가 너 가져게. 이거 왕머리 2야. 머리에 든 게 많은 거지. 전생이 수박이었나? 나는 핸드백. 어이. 헐 없게 핸드폰. 그럼 난 백팩. 어이. 내 반지 또 베이징 말고 먼저. 어이. 오늘은 빨간 맛이에요. 어이. 그럼 오늘은 매운 맛이에요. 어이. 그럼 난 직라면. 어이. 죽을 맛. 어이. 아 왜 그래. 하하하하하하. 재밌어. 분위기 봐서 한 번 했는데. 그냥 재미네 찍어줘야 돼. 그치? 내가 런징이가 너무 고픈데 어떻게 해요? 웃는 순간 계속 맞는 거야. 뭐야 이거? 마이크 아니야? 그치? 퀴깍 새벽이라고 하면 Noel 캠할드. 하하하 vad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